자 이제 이 코스를 두 번 도는 겁니다. 그래서 20개의 장애물을 뛰는 걸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. 개들도 20개의 장애물에 대한 집중력 키우고 핸들러도 20개에 대한 시간 감각 핸들링을 익히시고요. 한 번 더 뛰세요. 계속 브라보 브라보 한 번 더 어허 거부하나 다시 집중 집중 단지 타였어 타였어 조금만 힘내 아 뭐야 왜 왜 머리 아파 아 같이 하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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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그냥 매모도 신나게 야 가자 아 아 아 와 아 거부래요 잘했어 래호야 그 정도면 덥지 지금 아 점ième 한 번 더 도세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 한번 더 아멘 이브 앞에 기다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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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에에에에에에에 고기를 한 번 더 노세요 힘내 찬이 힘내 할수있어 찬이 할 수 있어 힘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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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 하나 더 아aaaa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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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에에에에에에 수고 다 가 내가 잘못했다 Пом Nice 온 gern 애슬 자 힘내 힘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오 집중력 좋아 잠깐 힘때만 집중! 그렇지, 공항! 힘내, 두개 남았어 nějak하나? 예! 성공!!!!